자 오랜만에 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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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을 고마다 어디가 외척신 여행으로 시골신 사랑을 제니 고놈대 고맙습니다 수상 시골이는 시골이 몬집 everything 그 자리에 좋아 웬台灣 사랑은 이 스스리도 없다 절로 끝냈로 가슴에 미련한 세월의 정신을 가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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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가치면 내 모습이 변하네 마음이 비슷한데 내 모습이 변하네 사랑은 이 스스리도 못다 절로 끝냈로 가슴에 미련한 세월을 정신을 가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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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 정신을 가 가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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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릴링 정신을 가치면 가치면 가치 그는 가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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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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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이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의권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절망 감사드리구요 자 5월의 마지막 곡 감독 아 늘인노래 한곡 받하라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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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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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여러분들 이제 몸을 푸시라고 이제 5월에는 몸 다 풀렸어요 자 지금부터 5월에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7080 제가 몇 번 해드릴테니까 신나게 여러분들 몸을 푸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아 이 언니가 목소리가 제일 크네 알았어요 언제 내가 지켜보겠어요 근데 이 카메라 앞으로 나오시면 안됩니다잉? 그 손에서 나오시오 이상하게 우는 말 할때는 사진이 다 나옵니다 제가 고향이 서울입니다 제가 서울 명동입니다 고향이 자 7080을 여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어서 앉아 음 음 아 음 음 음 Pennsy hum 멈추 하 이름도 보라채 이별도 보라채 스스로 서로를 느끼지 뛰어넘어 향기로 우리의 사랑이여 이별의 시간 추억의 그릇따라 흔히 원숭아 흔히 원숭아 그대의 시험을 여성 험다 월히 원숭아 흔히 원숭아 이별이 아마 발표 올리겠습니다 흥슈 좋다 잘 어울려 그대의 시험을 가세요 흔히 산뚱되게 살펴드려 이 결실은 두엌에는 나는 너무나 희망처럼 저렴한 너의 사랑이 내 사랑이 흔들끼내려 다시 너무나 사랑해요 하나와 여성과 사랑이 한 번 더 시련이 시련 주력인데도 희망처럼 저렴한 우리 사랑이 흔들끼내려 다시 너무나 사랑해요 한 번 나와요 저렴한 사랑이 자 여러분 계속하겠습니다 자 신나게 뺏겨서 받겠습니다 흥수 자 날이 피어왔습니다 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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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 어머니 너너너던데요 하찮은 말이 너너네 약속해 하찮은 말이 너너네 약속해 우리 사랑이 올려도 못한 성도만 숨길 수 없을게 내 미리로 만나서 믿지만 참고 놓치지 못하고 미지덩이 다는 굳이 흐르는 빛이 여행이로 가득 채우네 호시 emen 여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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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흥회 여행이 여행이 오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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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